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해법사업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정거보전신청을 처리하는 전국법원 판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한국사법부가 사법부다움을 잃어가는구나 그런 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전지법의 홍승욱 판사의 판결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행사 3단독 홍승욱 판사는 6월 23일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파 청년단체인 전대협 소송인 김 모 씨에 대해 내린 판결은 올해 25세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019년 11월 24일 날 김 씨는 새벽 시간에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 들어가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생회관과 체육관 등에 붙였습니다. 이 같은 행행에 대해서 홍승욱 판사는 건조음을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25세에 대해서 50만 원 벌금을 때렸습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인 김 씨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 씨가 대자보에 실었던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면 누구든지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또 의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충견, 시진병의 충견 문재앙이 한밀 동명을 파괴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연동형 비례체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군을 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할 수 있는 충남, 천안, 동남 경찰서는 수사에 나서서 김 씨를 이끌어서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같은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약식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출입을 막는 데 억지로 들어가거나 절도나 기물 파손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차량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고 대학 건물도 문이 열려있었는데 현 정권을 비판은 데자부를 붙였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혹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도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경찰의 신고가 없었는 사실이만 피해를 입은 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동네 주민이나 영업사원, 배달원 등 누구든지 떠나들 수 있는 곳이고 또 대학의 관계자는 지난달 6월 20일 날 재판 과정에서 검찰청 정인으로 나와서 김 씨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 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독재는 어김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문명사회는 작가와 언론인의 입을 틀어막고 투옥하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특히 국민들에 의한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공공의 선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기준점을 제공해왔던 연국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지로서를 신대하게 파괴하는 말이나 거를 검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검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엄격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조건을 두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현대문명사회의 특징입니다. 법관이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렸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한국 사회는 동시다발적으로 자유의 제약이라는 현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고 경제적 자유까지도 자유의 제약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은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도 정작 그런 것에 비하할 바 없이 비리로 비판받는 공적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수처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지 예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5.18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의견 위에는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명의 책도 가운데 하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대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프랑스 인권선언은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아주 명문입니다.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트 밀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될 네 가지 근거를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무시되는 어떤 의견은 진실일 수가 있다. 둘째, 만약 그 의견에 다수 거짓이 있더라도 일말의 진실을 담을 수 있다. 지배적인 의견 하나가 전체의 진실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과의 충돌은 남아있는 진실이 공급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지배적인 의견이 총체적 진실이라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배적인 의견이 치열하게 논쟁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이해나 느낌보다도 편견에 의해서 받아들일 것이므로 가치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독틀린, 그러니까 교조, 교의, 도그마 자체로는 의미를 잃거나 사람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대학 군회에 들어가서 데자보를 붙였다는 죄목으로 젊은이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참 우리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의 사인에 해당합니다. 정신나간 짓이죠. 있을 수 없는 짓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